안녕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인가? 제가 오늘은 진짜로 브이로그 이런 진짜 브이로그는 오랜만이다 브이로그를 찍을 거예요 오늘은 그루를 만나러 갈 거예요 앤앤씨 제가 집이 거리가 조금 거리가 조금 있어져가지고 자주 못 만났는데 제가 오랜만에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도대체 아니 도대체 저는 뭐 하자는 언제 나와요? 했는데 그래서 오늘 그루랑 데이트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합니다 그루아 상봉 드디어 드디어 초대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둘이 만난지도 좀 됐어 왜냐면 저희 거리가 좀 멀어졌거든요 저희 둘의 거리가 우리들 사이가 멀어졌어 진짜 소중이고요 바로 찍어서 일단 배가 너무 높아요 척기야? 척기 아니에요 척기 아니에요 근데 집에 있으니까 다 잘 챙겨 먹거든요 그렇죠? 고객님이 항상 놀이를 해보셔서 네 맞습니다 그냥 그냥 아무거나 주워먹게 되고 맞아 기회 있는 것 같아요 아 아 아연이 내일모레 수능 본단 말이야 아 맞다 맞다 나도 그거 카드 사야 되는데 특이형 잘 보라고 네 두 접시랑 네 번 네 뭐지? 네 두 접시랑 여전아요 하나 둘 네 네 예쁘고 제가 목소리가 원래 엄청 작아서 주문할 때 자신감이 없어요 아 착기래 근데 주문하면 제가 엄청 목소리는 용기를 내서 하는 거예요 뭐 몰랐죠? 사실 알았나요? 목소리때문에 그런건지 몰랐어 목소리 때문에 그런건지 몰랐어 목소리 때문에 그런건지 몰랐어 아 진짜? 아 나도 목소리 큰 편은 아니고 하지 않아? 그냥 저만큼 작은 사람 얹은 적 없어요 우리 페이보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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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수시땜이거든요 수시땜 이건 바로 연어 아 야 야 내가 손으로 받긴 받았거든 내가 손으로 먹을래 유튜브에 내보내는 금융이 없긴 해요 국제가 더 달라 빌면 30분 이럴 때도 있었는데 아 힘들다고 했는데 근데 전 너무 힘들어서 내가 10분에서 15분 한 정도 이거 먹어볼까? 광어 지느러미 간팀 산다트는 뭐지? 좀 안 찍어도 되는데 네 네 네 네 네 지느러미 이거 좀 고소한데? 음 음 음 내 취향이야 맛있다 진짜? 응 아니, 취향이면 조금 어떤 게 나 감테를 좋아해 감테맛이 엄청 많아 감테맛이 좋아해 감테맛이 좋아해 이거 하고 와요? 네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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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작 브로플 이거 노란색이 뭐지? 계란 노른자 아니야? 에어 이거 낑깡 낑깡이라고? 띵깡이라고? 아니요. 띵깡 아니고. 드래곤볼 아니야? 띵깡 아니고. 전 제대로 볼게 일단. 이게 진짜 뭐지? 봐도 모르겠어. 뭐지? 이거 파란색이 블루베리가 둔데? 진짜 노랑오리잖아. 이거 블루베리잖아. 블루베리씨가 말해봐. 너 블루베리씨잖아. 블루베리씨. 베이비 블루베리씨. 그럼 너 괜찮다고 할 때까지 너 계속 모자이크로 내보내줄게. 안 했으면 좋겠어. 됐어? 왜 어때? 괜찮아. 머리 있어보여. 아 머리카락 있어보여. 머리는 아까부터 있어보여. 어. 이거 내비먹고 있어야 돼. 지금 괜찮은 듯? 어. 네. 예스. 난 사실 아이스크림 먹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네. 아니 도로가 자꾸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는 게 그래갖고 언니가 쳐다봤는데 앉을 데가 없대. 지하에 맛있는 아이스크림집이 있는데 앉을 데가 없더라고요. 이거 너무 많아야 돼요? 너무 잘 들릴 것 같은데? 내 목소리 작은데 괜찮아? 내가 열심히 자막을 써볼게. 뭔지 모르겠으면 전화해서 물어볼게. 그래 뭐라고 한 거야? 그래요. 진짜 작게 얘기해줘. 무슨 노래냐고 들을 수 있을까? 짜증나. 아니 지금 복화소를 하고 있어. 진짜 짜증나. 아브라이게. 낑깡이 어쩌다고? 아브라이게. 맞춰보세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저도 못 맞추겠어요. 대inaire 도ception 까지 escoledetba winner. 뭐래? 내가 물어보고 왔을 것 같아? 어. 안 물어보고 왔어, 설마. 내가 물어보고 왔을 것 같아? 어. 내가 그 정도로 이이일 것 같아? 하하하하. 내가 진짜 안 물어봤어? 내가 그 정도로 이이일 것 같아? 자 여러분은 제가 물어보고 왔을까요? 안 물어보고 왔을까요? 지금 10촌동안 맞춰보세요 난 진짜 물어보고 왔을 줄 알았는데 안 물어보고 왔을 성격 같아요? 여러분 물어보고 왔을 거 같아요? 이 빨간 머리로 모르는 사람한테 이 과일 뭐예요? 진짜? 나는 진짜 안 물어봤어? 뭔가 제 성격상 물어봤을 거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너 성격을 생각한다면 사실 안 물어봤을 거 같기도 한데 나는 당연히 뭔지 물어보고 올게요?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그것만 생각하고 너 물어봤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 진짜? 안 물어봤어? 물어보고 왔어요 짜증나 나 한다며? 그래서 뭐였나요? 아니 이거 여쭤봤어요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래서 처음엔 일단 포크를 떨어뜨려서 포크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아니 아 근데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까 저 용의자 차에 그 노란색 과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 그 과일 이름이 뭐예요? 아니 아 그거는 열매 같은 건데요 데코용이에요 아 그거는 과일이 아니야? 그래서 아 근데 과일이 맞는 게 대코용 열매 아 데코용 열매 그러니까 과일이 식용 가능하니까 먹어도 되지 근데 데코용 그래서 아 그니까 이름은 모르는 거예요 아 근데 몰라요 아 잠깐만 진짜 난생 처음으로 태닝이란 걸 해봤는데 네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쉽게 안 돌아와요 잠깐 태우면 아 쉽게 안 돌아와 그래서 내가 빨간색 염색을 한 게 있어요 팔 보이려고? 네 뭐예요? 왜냐면 제가 머리가 노랬잖아요 더 까매보이잖아요 더 까매보이잖아요 왜냐면 제가 태닝하고 나니까 아 까맣는데 점점 더 까매보이는 거예요 응 맞아 아 근데 돌아올 때가 됐는데 원래 내가 좀 하였던 사람이 너무 태닝을 심하게 했으니까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약간 좀 빨간색 머리였을 때 좀 하였보이했던 효과가 있었던 거 같아서 빨간색 머리 염색하니까 또 좀 하였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좀 하였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냥 자기 희모통이랑 좀 잘 맞는 걸로 타지면 좀 도움됐나봐요 그 노란 머리 색깔이 이렇게 까매보였나봐요 아이아이 룸기 이런 거 어때? MZ세대 같지 않아? 이것 좀 MZ세대 같지 않아? 왜 이렇게 어려보이지 않아? 아니라? 이게 제일 어려보이지 않아요? 이걸 다이어리로 쓰라고? 이게 제 MZ세대 아니에요? 룸기 암딩 제가 지금 방탈출을 하러 왔는데요. 지금 방탈출을 하러 왔어요. 누가 봐도 방탈출 아니거든. 방탈출을 하러 왔어요. 여러분 저희는 우리 뭐했지? 스시 먹고 카페 갔다가 서점 구경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수다를 걸스토크 수다수다를 하기 위해서 저희 맥주 한잔하러 왔습니다. 안녕. 페루의 마무리. 여러분 오늘 과연 이 브이로그 쓸 수 있을지 어떻게 편집될지 전 모르겠지만 편집자가 알아서 할 거니까요. 그럼 바로 저. 한 2분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찍었으니까 업로드를 확인할 거예요. 젠꾼이대. 야 너 지금 독백해야 될 것 같아. 너 취소받는 것 같아. 내가 들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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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좀 놔봐. 젠꾼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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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미련을 버렸어. 네가 왜. 젠꾼이들. 지금 브이로그 봐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출연하도록 할게요. 다음에도. 많이 봐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 딜고이는 진짜 킹받는. 빠이. 안녕 젠꾼스. 踏olly. 네. 감사합니다. 어떻fish. ===